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타이론 몇가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섬지박이와 고요한방 거룩한방 그 두 곡을 가지고 그 곡에 나오는 코드들, 어떤 코드들이 있고 그 코들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왜 그렇게 잡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곡은 모두 왈츠 주법인데요. 고요한방 거룩한방은 4분의 3박자고 섬지박이는 8분의 6박자 곡이에요. 이 두 곡의 차이라고 한다면 한마디에 8분음표가 6개 들어가는 건 모두 동일하지만 강약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요한방 거룩한방은 4분의 3박자, 그거는 강약약 이렇게 되고 섬지박이는 강약약, 중강약약 해서 한마디에 두 번을 쳐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그러면 일단 섬지박이에 나오는 코드들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지박이에는 D코드, A7, E-G코드 이 4개의 코드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코드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지난 시간에 다이아토니 코드 생성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서 C키 스케일에서 미파, 시도, 반음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이게 다른 키로 변경이 되면 3도, 4도, 여기 이제 미파, 시도, 7도, 8도에 들어가 있는 이 반음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그랬죠. 각 도수별 성질은. 그래서 D키로 변경이 되면 파하고 도의 샵이 붙고 E키로 변경이 되면 파도, 솔레의 샵이 붙는다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따져봤으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 다이아토니 코드 생성 이론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음계를 쭉 나열을 한 다음에 C코드는 도에서부터 도까지고 D키는 레부터 레까지가 이것이 도레니 파솔라시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계를 쭉 나열을 하고 여기에서 3도씩을 쌓아 올려서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3도씩을. 그래서 이 각 코드 이렇게 하나의 코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7개의 코드가 만들어지는데 이 코드의 각 성질, 이 도수별 성질에 따라서 1도, 4도, 5도는 메이저 코드가 되고 2도, 3도, 6도는 마이너 코드가 되고 7도는 디미니시 코드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코드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드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D코드는 레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레 부터 3도씩을 쌓아 올리는 거죠. 레, 파, 라. 레, 파, 라가 되는데 아까 D키에서 파하고 도에 샵을 붙여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파에도 샵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D코드가 레, 파, 샵, 라로 이루어진 거고 이 코드별로 각 도수별로 1도랑 3도 사이, 3도랑 5도 사이 성질을 보니까 여기는 장삼이 되고 뒤에는 단삼이 되는 거예요. 이 장삼, 단삼은 쉽게 설명을 하면 미, 파, 시도, 반음이 있는 게 포함이 돼 있으면 단삼이 되는 거고 반음이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장삼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레, 미, 파. 원래는 미, 파 반음이 포함돼서 단삼이 돼야 되는데 이 파샵을 붙여서 반음을 더 올려줬죠. 그래서 장삼이 된 거고 여기는 파, 솔라. 파, 솔라는 원래 장삼인데 앞에서 반음이 올라왔죠. 그래서 단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삼, 단삼으로 이루어진 게 메이저 코드 A7 코드는 뭐냐면 3도씩을 다 쌓아 올리는데 7도까지 쌓아 올린 거예요. 얘는 그래서 라니까, A7 라니까 라가 근음이 돼서 3도씩을 쌓아 올렸죠. 라, 도, 미, 솔. 마찬가지로 여기도 도가 있으니까 D키곡에서는 파하고 도에 샵이 붙으니까 도에도 샵을 붙여줘야 되죠. 그래서 라, 도샵, 미, 솔로 이루어진 게 A7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각 도수별 성질을 보면 여기가 장삼, 단삼, 단삼으로 이루어진 게 A7 코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장삼, 단삼은 쉽게 반음이 포함되어 있으면 단삼이고 그 간격에 반음이 없으면 장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마이너 코드도 이 마이너니까 미가 근음이 되겠죠. 미부터 3도씩을 쌓아 올린 거예요. 미, 솔, 시 그러면 여기가 미, 파, 솔이니까 미, 파, 반음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단삼이 되는 거고 솔, 라, 시 여기는 반음이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장삼이 됐어요. 그래서 단삼하고 장삼으로 이루어진 게 마이너 코드라고 해요. 이 마이너 코드 구성음은 미, 솔, 시 로 이루어진 거죠. G 코드 G 코드는 마찬가지로 G가 근음이 되는 거예요. 솔 솔부터 3도씩을 쌓아 올렸는데 솔, 시, 레가 되죠. 여기 구성음의 성질을 보면 도수별 성질을 보면 솔, 라, 시니까 미, 파, 시도 반음되어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장삼이 되는 거고 여기는 시, 도, 레 시, 도 발음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단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G 메이저 코드가 되는데요. 여기는 장삼, 단삼으로 이루어진 게 G 메이저 코드가 된다. 구성음은 솔, 시, 레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각 키별 우리가 이제 여기 섬지박이가 D 키 곡인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코드가 D 코드, A7, E 마이너, G 코드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코드에도 D 키는 파하고 도의 샵을 붙여줘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파하고 도의 샵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코드 구성 코드 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드의 구성음 D는 레, 파, 샵, 라로 이루어지고 A7은 라, 도, 샵, 미, 솔 E 마이너 코드는 미, 솔, 시 G 코드는 솔, 시, 레 로 이루어진다는 거. 이제 코드 톤 각 코드의 코드 톤은 그렇게 알아봤고 이 코드를 기타 지판에서 어떻게 잡는지를 한번 보면 D 코드는 E 플랫에서 3번, 1번 3 플랫의 2번 줄 이렇게 잡죠. 여기가 6번 줄이고 그리고 6번 줄은 이 D 코드의 구성음이 아니기 때문에 쳐주시면 안 되고 5번 줄 밑에를 치는데요. 여기는 지금 5번, 4번 아무것도 잡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도 다 쳐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오픈 코드라고 해요. 이 개방연, 줄을 아무것도 잡지 않은 이 개방연까지 포함해서 치는 거를 오픈 코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5번 줄부터 보면 여기 줄 번호 전체 개름이 미, 라, 네, 솔, 시, 미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가 줄을 아무것도 안 잡았으니까 라가 되는 거고 개름은 4번 줄은 레, 3번 줄은 여기 E 플랫을 눌러줬기 때문에 라가 되고 2번 줄은 레가 되고 여기는 1번 줄은 파샵이 되죠. 그래서 이 줄을 코드를 잡고 이 줄을 딱 쳤을 경우에 라, 레, 라, 레, 파샵 모두 이 코드, 디코드의 구성음만 나오는 거예요. 음 자체가. 여기에 이제 이 코드 구성음 아닌 게 나온 음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잡고 치는 거고 A7을 그럼 볼까요? A7은 이거 말고도 4번, 2번 줄 잡는 것도 있지만 일단 이 모양으로 보면 2플랫의 1, 2, 3, 4번 줄을 전체 눌러주고 3플랫의 1번 줄을 눌러주는데요. 이 잡은 상태에서 위에 줄부터 쭉 보면 여긴 개방형이니까 미 5번 줄은 라 그리고 4번 줄은 여기 중간에 2플랫의 4번 줄이 눌려있기 때문에 미가 되고 3번 줄은 라 2번 줄은 도샵이 되고 1번 줄은 여기 솔이 눌려졌기 때문에 개 이름이 솔이 돼요. 음을 보면 미, 라, 미, 라, 도샵, 솔 라, 도샵, 미, 솔 여기 구성음으로만 모두 나오죠. 이렇게 잡았고 쳤을 때 그리고 아까 이제 A7 많이 잡는 코드가 이렇게 4번, 2번 줄만도 잡죠. 2번, 2플랫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6번 줄부터 개 이름을 따져보면 미, 라 여기는 2플랫의 4번 줄을 눌려있기 때문에 미가 되죠. 그리고 솔 여기는 도샵, 미 얘도 마찬가지로 미, 라, 미, 솔, 도샵, 미 미, 라, 미, 솔, 도샵, 미 여기에 해당되는 이 코드 구성음만 모두 치게 되어있는 거죠. 이마이나 같은 경우도 이마이나는 2플랫에서 5번, 4번 줄을 잡아주죠. 그러면 이 줄을 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전체를 다 치면 맨 위에 줄은 개방형 미가 되고 여기는 개름 시 4번 줄은 미 3번 줄은 솔 2번 줄은 시 1번 줄은 미가 나오죠. 그래서 미, 시, 미, 솔, 시, 미 미, 솔, 시 모두 이 코드 구성음만 나오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G코드 같은 경우도 2플랫의 5번 3플랫의 6번 1번을 잡는데 잡은 상태에서 준 전체를 딱 쳐보면 6번 줄은 솔이 되고 2번 줄은 시 얘는 개방형이니까 레, 3번 줄은 솔 2번 줄도 마찬가지로 개방형 시 1번 줄은 솔이 되죠. 솔, 시, 레, 솔, 시, 솔 다 솔, 시, 레 이 구성음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지박이에서는 코드가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이제 악보에도 보면 D키 곡인 거는 앞에 높은 음자르피 옆에 조표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조표에 파하고 도에샵이 붙어있는 건 D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코드 만들 때도 3도씩을 쌓아올리는데 파하고 도에 다 샵이 붙어졌고 그리고 이제 코드는 이렇게 잡는데 각 코드별로 왜 이렇게 잡냐면 그 코드를 잡고서 나머지 개방형까지 다 포함해서 쳤을 경우에 이 코드 구성음만 치게 돼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마에다가 이렇게 잡으면 그러고 치면 다 여기 미소의 C만 나오는 거고 각 줄별로 이래서 이렇게 잡는 거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는 A코드 E7코드 D코드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다이아토닉 코드표에서 A코드에 A부터 음계를 쭉 나열을 해서 여기서 다 3도씩을 쌓아올려 코드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A는 파, 도, 소, 레, 샵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 쌓아올린 음에도 파하고 도에는 다 샵을 붙여서 코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A코드가 라를 기준으로 A니까 라가 근음이 돼서 3도씩을 쌓아올린 거죠. 라, 도, 미 그런데 A코드는 파, 도, 소, 레, 샵이 붙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도에도 샵이 붙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성음이 라, 도, 샵, 미 가 되는 거고 여기는 장삼 여기는 단삼이 돼서 이 A 메이저 코드가 된 거고 E7은 E7이니까 미가 기준으로 해서 7은 7도까지 쌓아올린다고 그랬죠. 3도씩을 다 쌓아올려서 미, 솔, 시, 레 인데 근데 솔에도 샵을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솔에 샵을 붙여서 미, 솔, 샵, 시, 레 로 이루어진 게 E7코드예요. D코드는 아까 했듯이 레가 근음이 돼서 3도씩을 쌓아올려서 레, 파, 라 가 된 거고 그런데 여기도 파에도 샵을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파를 붙여서 D코드의 구성음이 레, 파, 샵, 라 가 된 거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3개의 코드만 나와요. 3개의 코드만 나오고 이게 주요 사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A코드 A가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다 3도씩 쌓아올려서 1도, 4도, 5도는 그냥 메이저 코드가 되고 2도, 3도, 6도는 마이너 코드가 된다고 그랬는데 A는 파하고 도, 솔에 샵이 붙기 때문에 C 도에도 샵이 붙어서 C샵 마이너가 된 거고 F 파에도 샵이 붙어서 F샵 마이너 G도 G샵, 디미니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고유 한 번 걸고 간밤에 나오는 코드는 A코드랑 D코드 E7코드만 나왔거든요. 그러면 얘는 1도, 4도, 5도가 주요 사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요 사마음으로만 이루어진 이제 간단한 곡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잡는 거를 살펴보면 A가 E플랫에서 4, 3, 2번 줄을 잡죠. 그러면 이 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6번 줄부터 쭉 쳐보면 맨 위에는 개방형 미 5번 줄은 라 4번 줄은 여기 E플랫을 눌러줬기 때문에 미가 되고 3번 줄은 라 2번 줄은 도샵 1번 줄은 미가 되죠. 그래서 미, 라, 미, 라, 도샵, 미 다 라도 미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해당 음만 E7도 마찬가지로 E7은 1플랫의 3번 2플랫의 5번 줄 3, 5, 5를 잡는데 잡은 상태에서 위에 줄부터 쭉 쳐보면 미, 시, 레, 솔샵, 시, 미 가 되죠. 개름이 개방형 음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게 잡은 줄은 눌러준 음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E7은 미, 시, 레, 솔샵, 시, 미 이 음이 나오는 거예요. 전체 이 코드 구성음만 다 들리죠. D코드도 마찬가지로 D코드는 아까 위에서 했으니까 E플랫에서 3번, 1번 E플랫의 2번 줄을 잡아주는데 잡고서 6번 줄은 D코드에서는 여기 코드 구성음이 아니기 때문에 쳐주시면 안 되고 5번 줄 부터 치는데 여기부터 음을 보면 라, 레, 라, 레, 파샵 해서 이 코드 구성음만 모두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코드를 이렇게 잡는지 아시면 되는데요. 제가 여기 옆에 하나 그려놓은 거는 E7을 아까 E7 3번, 5번만 잡지만 이거 말고 E코드에서 3, 5, 4 E코드에서 3플랫의 2번 줄 레 를 잡아주기도 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위에 줄부터 쭉 쳐보면 개방연 미 시 미 솔샵 레 미 얘도 마찬가지로 E7의 구성음 미 솔 실에 이 음만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드를 코드 그 성질을 알면 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도 따져볼 수가 있고 이거 지금 여기 D키랑 고유 한 번 거룩한 바 하면 A키죠. A키에서 나오는 코드들이 이런 코드들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건데요. 본인들이 이제 코드도 직접 한번 만들어보고 이제 코드를 아 이래서 그 음을 다 쳐주기 위해서 코드를 기타에서 이렇게 잡았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이제 다른 코드도 치실 때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천천히 한번 따져보세요. 감사합니다.